왜 이러게 너 오늘서부터 중국어 궁금하면 죽는다 나한테. 네가 지금 앞으로 먹고 살 그 공부도 안 하면서 엉뚱한 공부하느라고 그 문서는 한 번도 안 뒤다봤지? 들어 보게! 안 뒤다봤지? 맞지? 네.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소? 알았어? 이 공부 해, 이 공부. 네. 같이 하고. 너 조영경이 형간에 뜨거늘 뜨거 알지? 네. 자, 잘한다고 자신있다고 생각했지? 네. 오늘 시험을 친다 하니까 나는 가서 안 날 거라고 생각했지? 아니요. 안 날 거라고 생각했나? 네. 한 달 가까이 내가 휴가를 줘서 집에 잘 앉았을 때 뭐 했어? 그죠? 죄송하죠? 개선해야 돼요. 알았죠? 그러니까 너무 먹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거야 알았지? 네. 오케이. 네.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